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인공으로 촬영하였습니다. 배우선 공연 파ut each 25분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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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osed 이건 뭐야? 건두부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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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? 옥수수튀이에요 옥수수튀 같다고? 뭐가 맛있는거야? 다 맛있어? 다 맛있어 근데 이 집이 좀 특이하네 다른 데 안 나오는 게 나오네 돼지니까 다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. 혼자 한 são. 다 맛있어 넓이없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넓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